언젠간부터는 슬슬 드디어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가 실제로 우리를 무언가에서 이기고 있죠. 1997년에 논리 연산 게임에서 인간이 쓰디쓴 패배를 한번 경험을 합니다. 21년 전이죠. 아이비엠의 딥블루. 그리고 지금 저리 머리 붙잡고 있는 사람은 괴로워하는 사람은 러시아의 게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저 때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이에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2011년에는 드디어 인간이 퀴즈해집니다. 켄 제닉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안 보는 미국 사람들도 상당수가 저 켄 제닉스를 알고 있습니다. 제퍼디에서 74주 연속 우승한 인간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브래드 루프토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최다 상금의 기록자입니다. 인간의 양대 퀴즈의 전설이 바로 이젠처 로고는 익숙하죠. 우리나라의 모 대학병원에서 암도 진단하고 있다는 아이비엠의 왓슨입니다. 다음 장면은 안 보여드려도 대충 감을 잡으셨죠. 드디어 2016년에 전 국민들께서 이세돌 구단의 패배를 지켜봅니다. 물론 브로그로 이세돌 구단의 목소리가 얼마나 특이한지도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꽤 많은 사회적 분위기는 이세돌 구단이 이기를 간절히 말했죠. 저 때 당시 혹시 알파고 화이팅을 외쳤던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처음 세대 대국을 다져서 제가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를 봤더니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울하게 저녁때 이렇게 맥주를 드시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목격한 건데요. 한 대리 정도 돼 보이시는 분들 같은데 옆에서 굉장히 우울하게 맥주를 드시면서 세 번째 대국까지 드신 날 야, 이젠 부장님도 로봇이 올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옆에 계신 분이 아니야, 사장님부터 로봇이 올 것 같아.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이럽니다. 내가 보기엔 네 자리에 로봇이 제일 먼저 간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우리한테 나온 거죠.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모든 케이블 영화 채널이 저 대국을 두둔 당시에 합심으로, 한마음 합심으로 터미네이터 시리즈 전편을 방송을 해요. 저도 아놀드 슈아츠장이라는 배우를 거의 24시간 내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앞으로 20년이나 30년 있으면 없어지는 직업과 직종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우리나라 언론사들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을 다 없앴어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도 세보다가 작년에 모 언론사에서 전업주부도 없어진대요. 엄마가 없어진다 이거지.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아, 인간이 정말 독특한 존재구나. AI가 여전히 흉내를 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능력들이 있구나라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아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두 개를 드릴게요. 인간은 이게 가능한데 AI는 이게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경계를 하고 그러세요. 자, 질문을 두 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에는 너무나도 쉽게 네, 뭐 이런 걸 물어봐. 네, 라고 대답하실 거고 두 번째 질문에는 너무나도 쉽게 뭐 이딴 걸 또 물어봐.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텐데 두 대답의 스피드가 똑같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수도 이름 아세요? 아, 뭐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그새 이전했나. 경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논센스 아니에요. 논센스 아닙니다. 그냥 아이처럼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수도 이름 아세요? 네. 1초만에 대답하시잖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아니요. 두 대답의 스피드가 같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 AI, 컴퓨터, 기계. 얘네들은 그 정보가 나한테 없습니다. 그런 파일이 내 시스템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몰라요라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싹 다 찾아야 돼요. 태깅 시스템을 못 쓰든, 러닝 시스템을 못 쓰든, 키워드 시스템을 못 쓰든 얘네들은 다 끝까지 찾고 난 다음에야 모른다는 출력을 합니다.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기계의 모른다는 안다에 비해서 무조건 느리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느릴 거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염없이 느려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두 대답의 스피드가 같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른다고 출력하셨지만, 뇌를 찾아본 분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오신다면 오늘부로 이곳 스튜디오는 유적지로 변경돼요. 왜? 이곳이 바로 인류 최초로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휴먼이 발견된 곳입니다. 역사적인 장소가 된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뇌가 얼마나 넓은가는 제가 굳이 하드웨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으렵니다. 그래서 뇌를 묘사하거나 다루는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이 대부분 우주죠. 그 우주를 보여주는 이유가 뇌가 그만큼 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만주벌판보다도 넓은 뇌를 1%가 아니라 0.0001%도 안 찬자 보시고 그 정부 나한테 없어 과테말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도시 몰라 이렇게 출력을 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실제로도 그 도시를 모르고 계세요. 이 판단이 게다가 맞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렇게 독특한 방식을 생각할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주벌판보다도 넓은 나의 뇌를 5년 정도 걸려서 다 찾아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 경일아 너 과테말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알아? 기다려봐. 5년이 있다가 뇌를 싹 다 찾고 난 다음에 몰라. 완벽한 대답이죠. 하지만 인간에겐 쓸데없는 5년이 낭비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살을 살든 150살을 살든 인간의 수명이 얼마든가 연장되든 무관하게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빨리 하고 판단을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모르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검색해보면 되죠. 배우면 돼요. 우리 인간은 어떤 다음 행동을 할까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개체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기능을 AI에게 인간이 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즉 우리가 안다에서 1등일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다에서 2등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린 영원히 모른다에선 AI를 이기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니 교수님 그게 시험으로 치자면 답을 못 쓰는 건데 그게 왜? 자랑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른다가 1초 안에 나오니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1초 안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우리는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고마운 기능의 이름을 메타인지 인지가 생각이죠. 인간은 자기 생각을 보는 생각을 하나 더 가지게 된 겁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메타라는 말이 붙으면 더 위에 있다는 더 상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2003년에 모 방송사에서 방송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동권이라는 배우가 말도 안 되는 대사를 하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얘기는 너의 메타인지가 나한테 생체 이식됐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인력사상 딱 한 번도 가능하지 않았던 이식수술이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쵸? 잘생겼다고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메타인지는 그런데 도대체 만주벌판보다도 넓은 나의 뇌를 어떻게 1%가 아니라 0.0001%도 안 건드려보고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을 모른다. 즉, 찾아볼 필요 없다. 그 정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자기 인지에게 즉, 주인에게 알려준냐는 거예요. 의외로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지만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과테말라가 안 친해요. 과테말라 안 친하시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안 친하니 몰라요 못해요 자기 주인에게 1초 만에 대답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친하거든요. 이 메타인지는 오로지 친숙함이라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저 메타인지 때문에 오히려 어중간하게 친한 것에 대한 판단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 너 미국 대통령 이름 알아? 친하죠? 쉬워요. 너 룩셈부르크 대통령 이름 모르지? 어휴 몰라. 쉬워요. 이건 너 안 친하니까? 가운데가 어려워요. 야, 영국 총리 이름은 뭐냐? 기다려봐. 마가렛 대처 돌아가셨다 이놈아. 아, 그런가? 돌아가셨네 벌써. 요즘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브렉시트 산이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중간하게 알아서 어중간하게 친하니까 자기 주인을 안다의 인식 모른다의 인식 자체로 보내는 건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이 메타인지 때문이에요. 이것도 메타인지 때문이에요. 가끔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 딱 떠올리시면서 어, 거기 나왔던 배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희는 이런 쪼잔한 현상에도 다 연구하고 이름을 붙여놨죠. 이런 걸 설탄 현상이라고 합니다. 혀 끝에서 맴맴 돌아요. 근데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부분 메타인지와 진짜인지가 싸우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얼굴이 친숙하니까 알고 있다는 자신감에 우리를 떠오르지 않는데도 계속 이렇게 자신감 있는 행동을 보입니다. 보이게 합니다. 아, 하면서도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할 거야. 메타인지가 지금 자신감에 차 있어요. 한 괴로운 시간을 한 3, 4분 정도 보내면 이제 메타인지가 인지에게 자리를 내주고 꼬리를 내리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첫 글자만 얘기해봐. 왜? 이제 서치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탐색을 시작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이 고맙고도 재미있는 그리고 인간에게 어마어마하게 빛의 속도로 시간을 절약해서 다음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 메타인지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맛보게 되는 쓰디쓴 실패의 절반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친해지기는 되게 친해졌는데 아는 게 별로 없는 경우. 친해지기는 되게 친해졌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 인간은 메타인지에게 잘못된 얘기를 듣거든요. 저는 오늘도 이곳 스튜디오까지 오는 길에 도로에서 자기 메타인지에 속은 사람 여전히 또 두세 분 이상 보고 왔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도로에서 우리는 자기 메타인지에 속아서 실패를 하죠. 특히 저 같은 중년 남자. 아마 매일매일 보실 거예요. 도로에서 자기 승용차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에 나서 멈춰진 사람들 아저씨들일수록 자신있게 차 문을 열고 나옵니다. 차 왜 이래 하고 열고 나오죠. 그리고 이 아저씨들 그 다음에 무슨 행동하는지 아시죠? 본네트를 그렇게 열어요. 그런데 옆에서 관찰을 저희들이 해보면 이렇게 자신있게 본네트를 열어준 중년 남자들의 95% 이상은 이거 열어놓고 뭐 하느냐? 그냥 쳐다봐요. 오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가 엔진이야? 엔진 자체를 못 찾아요. 차 뒤로 갑니다. 뭘 꺼내와요? 공문화 연장을 꺼내오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놀랍게도 절반 가까이가 걸레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 걸레로 엔진을 닦아줍니다. 또 놀라운 건 이렇게 엔진 닦아주는 아저씨들의 상당수가 3, 4분 이내에 자기 엔진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야 왜 이러냐? 가자. 어떤 분들은 화도 내요. 힘내라! 막 이러면서 사람이 아닌 사물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증상을 6세 때까지는 저희들이 비정상적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판타지를 많이 경험할 때이기 때문에 6세 전까지는 사물에게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성인이 사물과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증상을 저희 심리학에서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조현병이죠. 이쯤 되면 보다 못한 가족이나 동승자들이 핀잔 주시죠. 그거 고치지도 못할 거. 그거 왜 열어가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있고 옷은 옷대로 더럽히고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 있냐고. 왜? 이 차를 산 지 오래된 분들이 이래요. 이 차가 친해졌어요. 3년 전에 이 차를 구입했다면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본 겁니다. 그래서 친해져서 메타인지가 악마의 속삭임을 한 거죠. 주인님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진짜인지가 주인님 왜 여셨나요? 지금 이 차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재밌는 건 그래서요. 제가 제주도에 한 번 놀러가서 제주도에서 저희 연구진이랑 같이 제주도에서 렌트카 물고가다 차가 고장이 나면 어떤 행동을 보이시나 봤더니 나와서 본 넷을 안 엽니다. 바로 이분들이 뭐 했을까요? 전화해요. 왜? 이 차가 안 친해요. 인간은 친해질수록 오히려 일에서든 대화에서든 공부에서든 오히려 친해질수록 실패의 확률이 올라가는 재밌는 역풍을 맡고 있다는 거죠. 함정입니다. 불과 5초만 친해져도 5초만 친해져도 인간은 이 친숙함 때문에 메타인지가 생각을 안 버리는 아주 고집수를 피우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닝이라고 다섯 번 따라해봐라. 그럼 학생들이 물어보죠. 왜? 따라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입에서 꼬인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근데 학생들은 또 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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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해합니다. 그럼 제가 또 세 번만 더 해봐.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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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전원다 이렇게 대답해요. 워싱턴이란 정답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중에서도 와 그럼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분노의 눈길을 보내면서 저한테 손가락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만 더 교수님 여기서 이대로 끝내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제가 학생들이랑 놀 수 있어요. 왜? 이럴수록 더 빠져들어요. 약이 올라서. 이번엔 꽃사슴이라고 다섯 번 해봐. 이러면 학생들이 이제 분노의 표정과 아주 결의에 찬 표정을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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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봐라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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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속도다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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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클로스는 썰매 타야 되죠. 썰매 네 나머지 지금 아 하신 분들은 산타클로스를 결국 루돌프에 태우신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루돌프를 타기 시작하면요. 기마민족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방금 전에도 저 뒤에서 몇 분이 이거 하셨어요. 루 하다가 아까 당했잖아. 그러니까 루 하다가 이르렁 물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갑니다. 도망간 데가 이거예요. 결국은 슬록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왔대니까요. 아까 이걸 제가 몇십 개씩 해도 계속 못 빠져나와요. 직접 당해보셔야 남들도 속이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확장판으로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개구리라고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구리 다섯 번 시작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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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세요. 자 세 번만 더 크게 시작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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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청전에서 장독대 깨진 거 어떤 동물이 막았어요. 심청전에는 어떤 동물도 나오지 않아요. 그건 콩쥐와 팥쥐겠지요. 자 보세요. 무언가에 5초 동안만 익숙해져도 이 친숙함이 느껴진 메타인지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 5초 동안만 무언가에 친해져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5초가 아니라 5일 5주 5개월 5년 이렇게 무언가에 오랫동안 친해지면 그분의 메타인지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절대 기각 즉 버리지 않게 하는 온고집 완전 고집을 피우겠죠. 그런 분들을 저희 인지심 약자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전문가라고 불러요. 너них 000 3주 5주 700 14 150 39 40 42 55 41 40